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성인장애인 20명이 대상이며, 오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복지관 1층 소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오영철 소장이 강사로 나서 인권의 개념과 권리주장 기술교육, 인권침해 예방 등 존중을 기반한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복지관 이용자는 복지관 3층 총무기획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